아아 자 다음은 귀 잡아주시구요 싫어요 혹시.. 여기서 딜러의 권한으로 유정씨 반대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손잡이인데 어 그래요? 저는 원래 초반에는 이렇게 매너를 하는 편인데 원래 갈리가 우기입니다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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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세요? 와아 아아 뭐야 잠시 아아 방금 조금 놀란게 두 명이 이 카드를 본 것보다 본인이 먼저 봤어요 분명히 카드를 그들이 보자마자 이렇게 왔거든요 아아 근데 어떻게 제일 늦을 수가 있어요 죄악 오아 골증 masuk 대기 손 암 일단 이 allowing 그게 지금 고작들에 왜 이렇게 말이 많아 refres히는 안녕 안녕 이거는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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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이러고 있었다 야 나 왜 이러고 있었다 나 왜 이러고 장악하지 못했어 잠깐만 기다렸다 아 나 진짜 짜증나 아 왜 짜증을 해요 아 나 왜 또 이런거 최명순자 네 러브 러브가 1등을 차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1등 했으니까 커피도 올려야 됩니다 얘가 1등이에요 예가 1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